그러나 확산의 불안감이 도내에서도 여전하다는 건데요. 바이러스가 국경을 가리지 않으면서 도내에서도 해외여행을 주저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주에 사는 김모 씨 가족은 다음 달 지인 수십 명과 태국에 가려고 2천만 원 상당의 여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바이러스 공포에 계약을 취소하려고 문의했더니 포기해야 할 위약금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천재지변이나 정부 명령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 환불을 권고하고 또 남은 일수에 따라 환급 비율을 정해놨는데 여행사가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탓에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중국 여행 상품은 이달까지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돼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전락도 소비자 상담 건수는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8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최근에는 동남아 여행을 취소하고 싶다는 문의전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약금 기준이 적용이 되나 간혹 특별 약관을 내세워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서 여행업계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여행사 대리점으로 본사에서 받는 판매 수수료가 끊길 추경이란 하소연이 나옵니다. 동남아 취소들도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다 어쨌든 취소가 다 항공이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항공 함부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이달 임대료부터도 사실은 걱정이 돼요. 비축해놓은 걸로 쓴다고 하면 과연 몇 달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은 겁이 나긴 하는데 규모가 더 큰 여행사들은 막막하겠죠. 군산공항 하루 이용객도 작년 이맘때 900명대에서 반투방이 난 상황. 위축된 여행 심리에 지역 경제까지 얼어붙는 건 아닌지 걱정이 터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수영입니다.